오늘의 목소리야? 솔로니까 주무! 간다! 어 뭐야? 어? 나 봤어 안녕? 안녕? 오늘은 암시테리담에 도착한 날이에요 내일은 콘서트를 하는 날이죠 여기는 마헤르 다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별로 안입고 이름이 뭐라고? 마헤르 마헤르 That's what I think 그치? 여기 미스 콘텐츠녀랑 같이 다니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모두가 사람 다니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운 삶을 살게 될거야 감성 있게 찍어줘 아 눈썹 눈썹 아 어떡하지? 구겨줘 어떡하지? 손만 가려서 카푸치노 여자들은 왜그래? 왜그래? 배분도 체력 빨리 체력 빨리 소화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체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었다 와아 Are you good driver? I think so, I hope so I believe you JARNEY LET'S GO! 영지수 조심하세요,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Giorgi와 함께라면 난 어린 Jisoo Giorgi Everybody 승훈 이사 치우는 거 아니야 귀여워 이사 여기다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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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보세요 당신의 눈동자에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엽석을 사들고 제발 이번 서프라이즈를 성공하게 도망에서 실패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한국 아니야? 진짜로 감사합니다 틱톡에 올려야죠 틱톡에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운동하려고요 오늘 끝나고 하면 운동하는 운동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이번에 유럽 투어하면서 살 쪄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쪄면서 제 살을 리사한테 쪄보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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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롯하고 Kurz아 Subscribe 아이템 top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